저희가 뉴욕 축소에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상당히 이러고 다니니까 너무 웃기다. 진짜 웃기다, 이렇게 막대기 들고. 아이러브 유효. 이게 무슨 유튜버 같아. 야, 카메라 잘 찍어 오라고. 찍어 오라고. 빼고 있는데? 몰라. 야, 집진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야, 집진 어떻게 된 거야? 아, 우리 더 가야 돼. 아니야, 맞아, 맞아, 맞을 거야. 아니야, 있어, 진짜. 우리 아는 줄 알았어, 자. 왜 맞아?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장을 보러 갈 거기 때문에. 나도 장 보러 가야 돼요? 어. 팔 앞에, 팔 앞에. 편안하게 옷을 갈아입고. 아, 여기가 이제 마트구나. 야, 카메라 잘 들어오라고. 카메라 잘 들어오라고. 난 첫날 엠파이어스트 빌 때 야경으로 끝났어. 퍼펙트했어. 여기 진짜 맛있는 게 또 있지? 파파야. 아, 파파야. 정색했지, 파파야. 내가 어저께 할라야 가해지를 먹었어. 할라야. 근데 할라야 가해지나 나는 가게가 있는 줄 알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고른 것 같은 것은 저것도 아니야. 가게가 있는 줄 알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고른 거잖아. 어, 저렇게 돼지. 아, 저것도 아니야. 아, 저것도 아니야. 아, 저것도 아니야. 페어웨이 마켓. 들어가자. 일로 가면 돼요? 어, 집진해서. 어, 맞아, 맞아. 여기도 건너서. 여기 건너가야 돼, 여기 건너가야 돼. 어, 맞아, 맞아. 여기서 건너서. 건너, 건너. 뛰자, 뛰자. 건너, 건너. 맞아, 왼쪽에 있어. 다 왔어. 꺼, 이제. 오케이. 나 형 바로 먹을 수 있는 만제품을 사야 돼. 빨리 빨리 사서 들어가서 먹고 자야 돼 빨리. 내일 일정 때문에. 구경하지 마요. 아, 아직. 빨아나, 빨아나 하나 먹으려고. 우리 빨리 다 해야지. 이거 뭐, 이런 거 있다. 그냥, 이런 거 하자 먹을까? 연어 먹을래요? 오, 뭐 하나하네. 응. 응.